깨어날랑 말랑 깨어날랑 말랑 하다가 제가 탁 치니까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 자리군요. 제가 맞습니다. 이거 적어놓으면 뭐가 돼요. 부처가 뭐냐고 하니 딱 바닥을 치니 아 하고 깨달아서 서로 이렇게 확인을 했다. 인가를 했다. 그럼 여러분 앉아가지고 화두선 왜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는 거 이래야 됩니다. 왜 쳤는 거 왜 쳤는 거 점점 줄여가지고 왜 왜 왜 하다가 할 말이 도저히 없죠. 뭘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뭘 알겠어요. 하다가 딱 끊어지면 자기가 자기 참날 또 만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소식을 알게 돼요. 왜 그랬는 거고 그렇게 화두선은 화두선도 하나의 훌륭한 방편인데 화두에 몰입해 들어가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최상승선은 아닙니다. 그대로는. 화두선을 이렇게 쓰면 최상승선이에요. 자 제가 이걸 쳤죠. 왜 왜 손바닥을 쳤는 거 하면서 바로 머리를 안 써버려야 돼요. 바로 참납니다. 화두선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대요. 최상승선. 방편이긴 하지만 이 방편을 써서 바로 참나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몰라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왜 손바닥 왜 손뼉을 쳤는 거 왜 책상을 쳤는 거 화두는 머리로 푸는 거 아니죠. 머리로 아예 풀지 마세요. 왜 탁자를 쳤는 거 궁금해만 하지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시면 그게 참나 상태예요. 그럼 그대로 최상승선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 막 뭉쳐져서 한 덩어리가 되게 몰입해라. 그러면 부처님을 만날 거다. 이러면 이건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최상승선이에요.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 거기다 모든 걸 던져버리고 말짱해지면 나무아미타불 하고 의심도 판단도 모든 게 날아가버리고 고민도 나 홀로 존재에 만족하고 계시면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한 김에 견성합니다. 그럼 이건 최상승선 맛이 있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어요. 즉 뭐냐면 몰입을 되게 잘해가지고 참나를 찾는 방식은 최상승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상도 하지 마라고 하죠. 최상승선 닦는 법은 명상도 하지 말고 그냥 생각에 대해서 관심만 끊어라예요. 너가 무슨 망상을 부리건 망상을 부리건 말건 거기에 신경 끊어라. 그럼 참나다.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하라. 그러면 참나다. 이게 전세계 힌두교건 불교건 기독교건 다 공통입니다. 왜냐 기독교에서도 중세 수도사가 쓴 기독교 최고의 목상이라고 묵상 관상집이 뭐냐면 무지의 구름이에요. 무지의 구름에 빠뜨리면 바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 몰라해버리면 바로 하느님이 거기 써있어요. 시간도 장소도 자기 몸도 무지의 구름에 빠뜨려버리면 곧장 변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늘나라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차원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 그때 수도사건 누구건 해본 분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종교 초월해서 이슬람 수피도 마찬가지. 전세계 종교를 초월해서 한생각 몰라하면 바로 신성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은 절대 도인 아니에요. 이거 모른다 그러면 도인 아니에요. 도인은 이걸 알아야 도인이. 하느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걸 알아요.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밖을 향해 보던 내가 밖을 받지 않고 밖을 향해서는 몰라해버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최상승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화두가 최상승선이요 하면 엉터리입니다. 땡 그 소리는 안 맞아요. 화두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심지어 화두를 안 잡아도 최상승선입니다. 몰라해버리는 순간 최상승선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